내가 미안해. 그 사람을 그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. 미안해. 당신한테 그 화가를 소개한 것도, 그 사람을 아버님한테 소개한 것도. 저 지금 경찰서 들어갑니다. 다 박복자한테 뒤집어 씨라고. 박복자 이미 죽었잖아. 봉철 씨. 야, 구봉주! 알리바이 될 만한 게 있어요? 남편과 내가 서로의 증인이 돼줄 수밖에요? 그 집 큰며느리가 저한테 죽이라고 시켰어요. 왜 그랬을까? 정성 참작 받아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자.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.